3인 재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보게, 누구 자네들아 독창을 하라고 했나? 그쵸. 분장 재담. 아 어머니, 맞춤하게 앉으세요. 여보게, 자네 간질병이 도서는 게 아니니까 좀 진정하라고. 분장 재담, 효자와 돈. 아 어머니, 맞춤하게 앉으세요. 아들, 며느리, 시름 놓게 빨리. 여보게, 자네 이제 보니 간질병이 도서는 가 아니라 정신이 부드러운 것 같네, 이거. 아 이거 뭐 정신, 정신병은 이건 뭐이고. 빨리 병원 데려가자. 데려가자자자자. 차이! 에이, 무수한 말라고. 내 말은 우리말에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돌이깨 아들들이 있다 그 말일세. 아, 그런 말인가? 에이, 저 듣자니 그들겐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아마 그 외지에 있는 모양이야. 아니, 그런데도 난리 빨리 죽으라고 욕한단 말인가? 에이, 그 영감이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들 집에 오시겠다고 편지를 썼다나? 어. 아니, 그러니까 그 역전에 나가서 마중을 해야 할 거 아닌가? 어, 그래. 그야, 두 마디 맥꾼 소리. 그래. 저, 그런데 말이야. 네. 응. 저, 그런데 말이야. 그 돌이깨 아들들은 말이야. 저, 그런데 말이야 이게. 아니, 그런데 말이야가 어쨌단 말이야? 어? 저, 그런데 말이야. 그때 그 광경을 자네들이 그렇게 보듯이 아주 생동하게 말할 수평은 나한테는 없단 말이야. 아, 그럼 한 번 편해 본 것이 어떤가? 어? 그거야 좋지. 이 편 한 가지만은 문제 없으니까. 어. 어. 그럼 내가 마주역을 맞지? 에. 그럼 내가 둘째역 맞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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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니, 그럼 내가 노친력을 맡으란 말인가? 아니, 자네 오늘 그 노친미가 점 있지 않네. 아, 그래, 그래. 어라, 그 조금만 분장맘에 저는 노친맛을 걸세. 그래, 그래, 그래. 자, 그럼 해보자고. 자, 해보자. 그래. 아, 아직도 아니지. 아, 형님, 무슨 얘기였어? 또 찾아봤어, 이렇게? 야. 야, 그 노치 또 오겠다고 편지 왔더래요. 야? 아, 그 노치 또 온다고? 그래. 야, 또 각시 기절에 넘어갔다, 그서. 야. 인마. 내 각시도 한 가지 있다, 인마. 아이, 형님이. 그런데 그 노치 금연에 도대체 몇 살이오? 몰라, 일은 야들빈지, 야든 일곱빈지. 어? 어쨌든 황갑은 지났다. 야, 그렇게 오래 살아라 뭘 안다오? 정말 이 아이디어오. 그 차라리 여기 서슴불라 콱 먹고 어디 가서. 인마. 내 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, 인마. 야. 여기 오나? 야. 그렇게 죽으면 야. 야, 우리는 손해보는 것도. 야? 손해본다고? 그래, 체크야. 같은 값이면 귀찮아. 자동차에 끼워주고 봐라. 얼마의 리액이야. 어? 그 보험금 이 천원은 땅땅 굳었다. 땅땅 굳었어. 야, 그런 형님이 천원 내가 천원. 어, 그래. 야, 형님이 고리 뒀어. 야. 야. 담배 피우게. 예, 초담배 나 피우게. 아, 피우게. 야. 어? 저기 멋진 오는 것 같더라. 야. 저기 오는구나. 아, 내 이들 다 엄마 좀 나왔느냐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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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엄마. 이 응. 왔다. 언제나 가겠어? 오후 칼철 가겠어? 오. 저녁만 Ш 아가겠어? fer의 길은 오후 칼철 해 Familier cada Standards Не Tellee. 아,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제 가겠느냐부터 늦느냐. 엄마도 그래. 엄마 Obi율ї 미루시 깨 Buffer entscheiden? 아, 난 영 안 가기로 하고 왔다. period mejores. 어디Ф 有만 플레이いる 부 origin인 następcy. 어디 есть? 우리 집에서? 왜 안되네? 뭐 짜야 되겠어 형님 맞이 돼 무슨 야 아이 그런게 집이 너무 쪼끔해서 엄마 누버 잘 자리 있을까? 아 일 없다 야 아이 집이란게 통구 4.5 평방밖에 아야 되는데 내하고 안가에 눕고 아 새끼 둘 눕게 되면 고애 새끼 눕을 자리도 없어 아 그 넓마루에서 자면 안되겠니? 야 엄마 그리구야 그 넓마루에다 정전하여 살짝 뺐어 이만 어째? 엄마를 어떻게 넓마루에다 재우니 이만? 아이 일 없다 그 밤이 뭐냐? 부엌게에서 빈대 개미 쥐멸울이 올라와가지고 생 묻어져 안고 묻어져 난 가족이 두꺼워서 괜찮죠 야 하하하 oo 하 밤이 뭑년 km come on 후불거리에서 일에 씨란 뱀이고 뱀 응 엄마 거짓만요 신에 어디 뱀이란 게 있으냐 어메 너네 모름이는 저쪽으로 해야해 이만 원래 우리집이 굴레 나가지고 그게 올라오게 되면 뱀보다 더 무섭다는 게다 이만 너가 굴레 올라오게 되면 마루창에서 자는 엄마부터 먼저 죽awia 아 그럼 그 문을 바금이 열어놓고 자면 안되겠니? 아 우리 아들 다 얼마 죽이자고 그래요 아 그럼 너네 출근한 다음에 낮에만 자고 밤에는 한자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 엄마는 어째 엄마 좋은 생각만 하오 아니 엄마 아이 자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자오 아 그럼 너네 잔 다음에 한자구석에 눈을 딱 감고 앉아있어 아유 엄마 이렇게 하기요 저희야 내 집 타기 전에 먼저 저 동생의 집에 가있어 자네 집은 두 칸짜리 집이 되나서 점지에 있으나 웅방에 있으나 다 한가지요 임시 그렇게 하며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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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야 그럼 너네 집에 다니는 것이 어떠니? 어떨게야 이소 어 그런데 엄마 오자고 할까 어? 어? 아이 무슨 일이 생겼냐 엄마야 우리 집 없냐 오래 못 사 이자 죽소 죽어 어 뭐 귀신이 붙었냐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전염변자요 어 그래 너도 병에 걸렸단 말이냐 나도 몰랐댔는데 아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게 어 간염 전염기 났지 어 아이구아야 요렇게 또 바랄 수 없어 어 임매 달력이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아 그리고 또 누가 할리 아 그리고 또 아새끼 또 폐기라 폐기를 냈어 어 그래 그 아임이 내놓고는 몽땅 병에 걸렸단 말이냐 어? 말만 그 뭐 들었냐 급성 소방염인지 뭔지 알게 걸렸는데 저 사람 그저 생 죽여주거든 아유 그 급성 소방염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병이냐 야 엄마들 그 소방대에서 두루 끝에 그 물초모 박소 응 그처럼 막 내다 쏘악 쏘는디야 그 어떤 때 지내 바쁘면 요가자 되고 쏘악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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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게 그 놈 속의 병이래 그게 그 놈이지 한 시간에도 야 한 대여섯 번씩 내다 쏘는디 그게 또 전염염 대단하다 어 엄마 그래 어찌겠소 그 시른대리야 저 형님의 집 가있소 내 병이 다 났었다면 내 엄마를 모실나갈게 어 야 엄마 그렇게 하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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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형님 우리 집가 오래서 엄마 그럼 좋다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 돈 날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을 내 자식이라 하지 말고 우리들의 관계를 끊어버리자. 엄마 말아야 되나 할만하오? 이거는 엄마 먼저 제출한 겨우야? 그래. 내가 먼저 제출한 겨우야. 혼자서 어떻게 살자고. 또 다른 영감할 뿐해서. 혼자 왜 못산다더니. 그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로구나. 얼마요? 많지 않지. 그 저 2만원 된다. 2만원? 엄마가 좀 만져播게요. 이제 방금 우리들의 관계를 끊어버리자고. 어제 그렇게 생각하오. 아까 그거는 다 농담이지 어디 진담이요. 엄마 먹이 마르죠 내 젓가서야 청도 맥주를 싸줄게 에이구 난 그런걸 안먹는거야 아 그럼 그 사이다 결물 서숨으로 뭐 서숨 뭐 엄마 그저 설탕물 아이 엄마 배고프지요 각이요 내 천진뽀즈를 싸줄게 에이구 나는 올 때 구운 닭고기까지 사먹고 왔다 에이 그리면 내야 미추리 고기 대접할게 각이요 에이구 난 그런 뱀고기를 먹지 않는데 아 그러지 야 야 내 어디 뱀고기라 해서 아니 그 미추리모로 이 병아리같은게 대단히 맛있어 에이 예 그거디 미추라오 며초라 어때 응 엄마 어때 미추리모 또 그 며초리모 또해 쉽게 듣다 아이 엄마 다리 아프세요 내 잔등이 안서 싹 황가지요 됐어 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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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유 야 야 이게 어떻게 돼서 불의신이 두대 없는 것 같고 아 이게 아 그래 어떠니 응 야 형 좋았어 아 좋니 아 아이고 그런데 이게 갈비재만 끊어지라오 엄마 내 잔등에 와서 내 잔등에 목시복시락이 오고 고급성 반가시 엄마 안하려 야 에이 아이유 아이유 엄마 내 안마를 해줄게 야 둘째야 너는 왔다니 야 형 좋았어 그래 어머니가 곰님입니 야 야 야 야 엄마 어 우리집에 가기여 야 엄마 우리집에 먹을게 더 맛있어 돼지고기 양고기 지고기 말고기 다 했어 가기 엄마 야 야 야 너네 집에 갔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으라고 야 아이 엄마 아니 그러길래 우리집에 가자는게 야 너네 집에 갔다가 또 눈으로 나를 세우라고 야 야 아이 내 자리를 내주지 아이 가기여 엄마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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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거 못 놓게? 아니 나 뭐지? 치겠어 뭐? 이마 치면 절쩔쩔 이마 아이고! 가구요! 야! 형님이라 새끼잖아! 야! 형님은 나와봐라! 야! 니 이것 좀 여기 줄게 있으면 들어라! 야! 이 말 들으라! 야! 뭐 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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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아까는 서로 안 모시겠다고 서로 싸움디그리 하더니 인젠 또 서로 모시겠다고 싸움디그리나? 어? 난 아무 집에도 안 가겠다! 안 가겠다! 엄마! 엄마 못 가! 엄마 가면 나는 죽겠어! 엄마! 엄마 갔으면 엄마 가면 나 소수물 먹고 사살해 죽겠어! 엄마! 엄마 가면 나는 물에 빠져 죽겠어! 그 사람! 너는 날 소수물이나 콱 먹고 죽으라 그랬지! 응? 넌 날 자동차에 집어 죽으라 그랬지! 응? 똥오줌을 받아가며 애지 죽기 키웠더니 인젠 늙어서 자버리는 거지! 응? 그래도 돈 2만원을 보더니 서로 효자 같은 것처럼 서로 모시겠다고? 그래! 돈을 보고 모시겠다는 거냐?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늙었다고 모시겠다는 거냐? 아이고! 그래! 이것이 너희들의 양심이냐? 그래! 너희들 또 사람인가 말이다! 아이고! 엄마! 나는 살아봐요! 개새끼야! 똥진아 너는 엄마! 나도 사람새끼야! 요호로 다시 꺄! 아니! 그렇게 살라이 쳐서야 되겠니? 더 세기 때리라! 내 돈을 줘서 한내 500개씩 쳐라! 500개 하나! 안녕! 50개! 100개! 10050개! 양백개! 양백50개! 300개! 450개! 400개! 500개! 엄마! 자 사람들이 일어나게